한글자막 by 한효정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께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크리스도 예수는 크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해 드리리 경배해 드리리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크리스도로 시인하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가 가진 이 믿음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도 자랑할 것이 못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크리스도 아멜루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해 드리리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오 예수는 주 하나 하나님의 영원